스타 영상을 보시려면 이런 월요일이 아니시면 끊어주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사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멀리 있으니까 일단 은행을 딱 가서 문을 열고 계좌를 딱 보내주시는거죠 엄마! 어머님! 엄마! 돈 보내드립니다! 이거 보고 있어요 엄마? 돈이 최고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맘이 최고죠 부모님이랑 같이 고급한 시간 보내는게 저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키도 일요일 쉬는 날에 또 봄이 잤으니까 일요일은 쉬야 되고 지금 봄이잖아요 그렇죠 길은 한 벌리 있구요 어딜 가라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월달은 메인이죠 오월달 메인! 메인은 가정의 달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모두들 집에있지 마시고 부모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못했듯이 얘기도 많이 하고 속 깊은 얘기도 하면서 저희 인피즈도 사랑해주시구요 오우 대수생이에요 대수생이에요 저희도 아주 행복한 날 보내세요 이상 인피즈였습니다 네